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 아무런 억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서 하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.